안녕하세요. 저는 이유빈이라고 합니다. 저는 선화예고 1학년이며 피아노를 칩니다. 저도 음악 좋아하죠. 엄청 좋아합니다. 저는 곡을 연주할 때 되게 쾌감이 있어요. 특히 제가 사람들 앞에서 오케스트라랑 함께 연주를 하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유빈이가 음악은 만국 공통어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.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음악은 그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. 저는 꼭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. 지난번에 오케스트라 멤버들과 협연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되게 좋은 날이었어요. 네. 이번에도 그래요. 이번에는 더 좋은 날을 기대했죠. 저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조국 1번을 연주하겠습니다. 당연히 있죠. 이번에는 합숙 캠프가 계속 취소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지금 다들 저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국인데 음악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힐링을 받고 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이만큼 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위로받고 힐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음악을 듣고 힘내세요.